오늘 놀이동산 끝지? 야간 놀이공원 점점이 생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서울랜드를 갑니다 서울랜드를 근데 만나이로 마지막 5살을 보내게 될 메준미와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비운다 붉어져 빗방울이 아니 어떡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며칠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다가 하필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하여튼 가서 도착해가지고 한번 더 켜봅시다 나중에 도착해서 보면은 화면 땅 바뀌면서 비 쏟아지고 있는 그 그림 나오는 거 아니야? 빨리 두 번 나머지 더해 그래 야야야 진짜 침을 받으면 어떡해 다행히 비가 쏟아지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 한 명이랑 어른 두 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게 아니네? 그니까 빅5 이런 거 없어? 아니 빅5, 빅3 이거 구멍 뚫어주는 거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진짜 모르세요? 나 때는 소풍 와서 이걸로 어떤 거 탈지 다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했었는데 아 이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아 서울랜드에 이 정도면 눈치 게임 대실판데? 비교적 한산할 것 같아서 선택한 서울랜드인데 웬걸 평소에 3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움직인다니까? 아빠 너 아빠 옹용 소리 들 수 있잖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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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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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하다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최의 놀이기구를 발견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는 메조미 그런 메조미를 천천히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수상한 뭔가가 있더라구요 아주 재밌는 장면을 기대해도 되겠어요 그들이 메조미를 따라와 잠시 줄을 서서 기다리니 금방 저희 차례가 와서 탈 수 있었습니다 아내시가 메조미와 함께 타기로 했고 저는 그 앞자리입니다 뭐 애기들 놀이기구쯤이야 껌이죠 이렇게 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로 키워준 은혜를 배신해버리는 메조미 이게 출발할 땐 꽤 시원하고 좋은데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대기 시작하니 속이 다 뒤집히더라구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아니 무서운게 아니라 단순히 멀미가 나서 이러는 겁니다 야 너무 싱거워가지고 속은 팍팍 뿌려먹어야겠더라 앞으로 재생해 이 놀이기구를 다시 타는 일은 없을겁니다 아내시는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공룡박물관 갈래? 공룡박물관 갈래? 공룡박물관 좋죠 엄마가 싫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두 사람입니다 더워죽겠는데 관람하는 내내 찰싹 붙어있어서 행복하네요 컵에 질렸는데 안질린척하는 메조미 정복을 질렀나보네요 그렇게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 줄을 섰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메조미에게 붙여 메조미 시점으로 한번 탑승해보죠 아빠 찍어줘 아빠 왜 엄지발가락처럼 나와 밑에서 보니 심하게 놀린 엄지발가락을 닮았는데 메조미는 매번 이런 구도에서 아빠를 보는구나 싶어서 많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너도 만만찮구나 이제 슬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꿀렁꿀렁 우와 재밌다 엄마 뱃살 같아 우리 엄마 뱃살게 들어오다니 아무튼 재밌게 잘 탔습니다 엄마 여기다 오라고 말하니 다 들려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꿀밤 한 대 맞을까고 해야겠다 저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니 터키 아이스크림이 보여서 간만에 한번 먹어보려 왔습니다 상대가 아이라고 해도 철저히 부서주는 게 역시 프로답네요 무력하게 한탄만 해대는 메조미 단호하기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이런 수준은 금방 잡아버리네요 그렇게 걷던 중에 아까 봤던 절대 누르지 마세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누르게끔 한번 꼬셔봅시다 여기서 실수로 씩 웃어버렸는데 눈치 빠르기는 조꼬미가 힘이 왜 이렇게 세 목인 뭐야 누르자마자 물대포 맞는 거지 이제 여기서 엄마도 한마디 거들어주면 드디어 결심이 섰나 봅니다 아니 이게 왜 아래에서 나와 뭘 다시 서 아무튼 그 뒤에 기념차 다 나 찍어주고 맛있는 쌀국수로 허기진 배를 채워 기분이 좋아졌었는데 언제부터 안 느껴졌어? 아주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뭐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야? 네 차키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뭐 불러가지고 뭐 할 수 있나? 뭐 그래야겠지? 지금 굉장히 침착한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똥줄이 타다 못해 소멸할 지경으로 초조합니다 지금 밥 먹고 바로 이리로 왔나? 밥 먹고 저거 뭐 하나 타고 네 밥 먹고 나서 피터팬이라는 놀이기구를 하나 탔었는데 여기서 떨어뜨렸나 싶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완전 멘붕 상태네요 찾아간 이 직원분이 탑승 안내를 하고 계셔서 그동안 놀이공원 분실물 센터에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피터팬 직원분께서 발견하시곤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를 살려주신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키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서 평화롭게 가위바위보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메조미의 승리 누구한테 줄거야? 엄마 아니면 아빠? 엄마! 오케이 땡큐 자 끝 아빠는 가방이었고 손주지? 그라불로 흘린 거니까 그래 엄마 지퍼맛도 입고 이렇게 했을 때 안 흘리잖아 맞아 맞아 속도 피해 이게 바로 어른의 노련한 꼼수죠 아무튼 차키도 찾았겠다 다시 신나게 놀러가 봅시다 당체없이 돌아다니다가 새로 바뀐 착각의 집에 들러봤는데 원래는 좀 음산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상한 날에 앨리스 컨셉으로 싹 탈바꿈해 산뜻하니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 잠깐 10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니 그새 어둑어둑해졌네요 네 놀이공원에 왔으면 추억용 사진 찍기는 필수죠 그렇게 사진까지 다 찍고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자며 출구를 향했는데 불꽃놀이가 진행된다면 안전을 위해 지나가는 길목을 통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매우 지치고 힘들었지만 돌아서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와 여러분 진짜 제가 살면서 본 불꽃놀이 중에 단연코 1등으로 예쁘고 멋진 불꽃놀이였습니다 딱 저희부터 못 지나가게 통제됐었는데 그때 지나가지 못한 덕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오케이 오늘 재밌게 즐겼나요 점점시? 네! 네? 행복했어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러니까? 불꽃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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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매조미의 생일을 위해 록스와 샘삼촌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김달씨 김달 생일 축하해! 김달 생일 축하해! 김달 생일 축하해! 김달 생일 축하해! 삼촌들이 매조미 생일이라고 이름 이렇게 넣어서 보내줬대 그때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아! 한방 늘어났어! 여섯 명이었는데 아빠가 돼서 일곱 명이 됐어! 근데 매조미 표정이 오묘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싶었는데 저 영상에 중독됐는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보는 게 모닝 루틴이 된 매조미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매조미는 행복합니다 справia! 김달 생일 축하해! 김달 생일 축하해! 김달 생일 축하해! 김달 생일 mummy